지금부터 우리 CSS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쉬운 그리고 본질적인 그런 문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지식을 알려드리고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아주 최소한의 밑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조금만 이 시간에 좀 견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웹페이지에다가 우리가 CSS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HTML과 CSS가 완전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로 하여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CSS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에 따르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 바로 이것이 저 스타일이라는 태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바로 이런 태그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곧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예제에서 현재 사용자가 이렇게 봐서는 지금 CSS라는 이 링크를 클릭하고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사용자가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뜻에서 저기 있는 CSS라고 하는 저 텍스트를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배운 이 방식으로는 현재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CSS를 감싸고 있는 A 태그에다가 직접 CSS 코드를 낼 거예요 어떻게? color red 그런데 이렇게 하면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이것이 HTML인지 CSS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TML과 CSS를 만든 사람들은 저기 있는 저 태그에 대해서 어떤 CSS의 효과를 주고 싶으면 이런 속성을 사용하도록 약속했습니다 바로 스타일이라는 속성입니다 그 속성의 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여기 현재 빨간색이 표시가 된 상태입니다 다시 이 얘기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이 스타일이라는 속성은 HTML과 CSS의 사용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쓰면 그 속성의 값을 웹브라우저는 CSS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해서 그 CSS의 문법에 따라 해석된 결과를 스타일 속성이 위치하고 있는 이 태그에게 적용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스타일은 equal 땡땡 뭐죠? 큰 따옴표 저 큰 따옴표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이만큼은 퀴즈입니다 HTML일까요? CSS일까요? HTML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저 스타일이라는 속성은 어떤 약속이 되어 있냐? 그 값으로 반드시 CSS의 효과가 들어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스타일이라는 저 태그는 반대로 속성, 이 효과만 있어서는 저 효과를 누구에게 지정할지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a 중괄호 라고 하는 이런 코드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저것은 뭐냐면 이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지금 주고 싶은 효과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선택한다라는 점에서 저것을 선택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셀렉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선택자에게 지정될 효과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저것을 효과라고도 하고 또는 영어로는 decoloration이라고 부릅니다 decoloration이라는 것은 한국어로는 선언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decoloration은 우리가 스타일 태그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저 스타일 태그가 위치하고 있는 태그에게 효과를 줄 것이기 때문에 선택자라는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페이지 안에다가 css를 삽입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스타일 태그를 쓴다 두 번째, 스타일 속성을 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이 상황을 복잡하게 한번 꼬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밑줄들이 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좀 없애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엔터치고 밑줄을 만들고 또는 없애는 속성은 텍스트의 꾸밈 꾸민다는 뜻이죠 decoration, 장식이라는 뜻입니다 장식이 없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태그에 대해서 장식이 밑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마 이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이 좀 궁금하셨을 건데요 만약에 세미콜론이 없다 그러면 이걸 한 줄에 쓰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구분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의 description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구분자로 세미콜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효과를 지정한 다음에는 끝에 항상 세미콜론을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게 한 줄에 있어도 잘 동작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중에서 이 CSS라고 되어 있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웹페이지만큼은 밑줄을 긋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코드에다가 역시나 세미콜론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언더 라인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리로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만 밑줄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상당히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웹페이지에 CSS를 삽입하는 방법 스타일 태그와 스타일 속성을 쓰면 된다는 것과 그리고 효과라는 것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효과를 하나의 선택자에 대해서 여러 개의 효과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법을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